스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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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이뒷 스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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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이제 저는 정재를 몰카를 할꺼에요 어떤 몰카를 할꺼냐 제가 빈집에 두꺼가 있는거에요 자취컨텐츠 할 때부터 이걸 무조건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무한테도 말 안하고 근데 오늘의 타깃은 정재율이거든요 왜냐? 저를 볼까 했기 때문에 자 볼게요 잘 보세요 자 여기 숨어있을거에요 눈 뒤에 카메라 한 대가 여기 숨겨져 있어요 한 대는 저기 빈집에 정재율이 혼자 있을 때 무슨 일이 막 계속 일어날거에요 정재율이 얼마나 쫓느냐 몰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빽 빽 오케이 정재율이 빽 빽 빽 빽 빽 빽 빽 빽 빽 킁킁킁, 킁킁 fram 킁킁la 킁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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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와우 와아 가야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신수지 암쓰 비행기 전반전, 그 촘한 흔들리는 장면만 잘 잡아낸다면 동남아시아에서는 앞으로 나은 시즌 깜짝이야. 네 두 번째 침대 이곳은 도착 이곳에서 오는 곳에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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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차의 조회 2차의 조회 그리고 2차의 조회 2차의 조회 여보세요? 왜? 어? 아닌거 같애. 어? 아닌거 같애. 나 이제 갈거야. 어? 나 진짜 못 들어갈거 같애. 빨리 와 그러면. 빨리 와 그러면. 어딜 와? 빨리 준비하고 와 그러면 빨리. 아 나 진짜 힘들어할거 같은데. 아 빨리 와 늦었어. 나 공부한건가? 어. 아 왜 자꾸. 아 이따 했다. 집주인이 청소하러 왔나보지. 아 이씨. 집주인이 왜 청소하러 와. 여기 원래 청소하러 와 가끔. 진짜로? 어. 빨리 준비하고 나와 지금 기다리고 있어. 엄마. 사람 있어요. 지금 하세요. 지금. . 어. 거예요. 자. 이따. 아. 자. 깨다. 이제. 원래. 됐자. 됐자.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하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해 여보세요? 아 나 집에다 차 키 두고 왔네 아씨 너가 들어가서 해 나 진짜 손톱이 뭐 아줌마 없어졌어 나 바로 앞이야 나 사무실이지 제이현 선언과 같이 있지 개소리 하지 마 빨리 가져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1전에는 수박한 왜? 아니 왜? 저기 옆에 여기 청소하라고 했는데 집에 네가 왔어? 안녕하세요 저 집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언제부터 있었어? 나 집에 들어왔어? 언제부터 카메라 어디 있는데? 여기 아니요 저기 아 왜 삐져? 야 야 알았어 미안해 훌륭한 전에 훌륭한 전에 미안해 나 점심 다행이었어 그래 근데 다 티 났었는데 그래? 뭐? 몰칸거 알았지? 졸나 알았지 나 벌써 티가 나잖아 그게 정말 어이없지?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돼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돼 아 아 어 들어간 몸처럼 끝났어 아 그래 그런 거야 응 왜 저래? 왜 저래? 왜 저래? 왜 저래? 왜 저래? 너 다이어트 지금 폴라를 왜 넣는게? 왜 없었어? 너 필수 트레이너스로 다닌다? 아 좋아 여러분 몰카 대성공! 구독과 좋아요! 좋아요! 구독! 댓글 구독!